오, 거기 쓰기 전에 요리를 할 줄 아네. 내가 왕손이 뼈에 끓으면 다 하는 거야? 나 진짜 당장 요리하고 끊는다, 요리하고 끊는다. 냄새가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. 됐다, 됐다, 됐다. 소쿠리 같은 데가 너무 예뻐서. 오케이, 오케이. 아, 얜 진짜 눈물 난다. 선영아. 선영. 네. 아, 저기 여기 물안경 좀 줄래? 물안경이요? 네. 네. 아, 선영이는 여자 방에서 분류는 없구나. 선영이는 남자 방에서. 쟤 늘 남자 방에 있어. 거기서 화장도 하고 나는 맨 얼굴로 못 가겠던데. 남자들 사이 중간에 딱 누워 있고. 오빠들도 이제 자연스러워. 응. 난 초면인데 아무렇지도 않았어. 이거. 수고하세요. 지니 언니 이거 끼세요. 지상에서. 어, 알았어. 딴짓 같고. 아, 언니 이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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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이제 완벽하게 할 수 있다. 우리 너무 웃겨. 언니 해녀, 해녀예요? 일단 세부님부터. 먹어보고 평가를. 나. ejemplo. 눈빛은. 응, 맛있다. 됬어? 하하하하. 호흡아. 아...! 음, 괜찮아? 하나? 언니네, 진짜 맛있어요. 맛있어? 와, 대박이다.